이분이 만나는 남자분은 잘 안 돼요. 이 남자를 내가 양분삼아 내가 더 잘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지금 별거수가 드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뭔가 재결합을 한다는 느낌도 있긴 하고.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입니다. 네, 요즘 따라 사주풀이를 많이 하네요. 요즘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요.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요?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분이시고요. 올해 41살 각자생 지띠의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올해 지띠가 나가는 탐재죠. 조금 풍파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공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분이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집이 탁 갈라지는 게 보이는데? 집이 딱 반으로 갈라지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올해 조금 나가는 그 3제의 역량으로 인해서 가정사에 좀 풍파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시라고. 그런데 지금 별거수가 드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재결합을 한다는 느낌도 있긴 하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데 이 사주 자체가 조금 이제 남자를 좀 누르는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만나는 남자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를 내가 양분 삼아 내가 더 잘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좀 남자를 먹여살려야 되는 그런 팔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만나는 게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가 한 겨울에 한방눈이 떠올려지는 그런 사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초년에 좋은 운대가 들었고 지금 41살이신데 30대에는 좀 공백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40대부터는 다시 전성기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혼기 같은 경우에는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뭔가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을 했을 때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는 뭔가 집요한 집중력 끈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생활력이 강하거나 어떠한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뭔가 파고드는 그런 운기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 당장의 내년부터도 굉장히 이 사람이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상 올해 갑자생 짓디인데 짓디가 나가는 삶에 액땜을 하는 형국이고요. 가정사에 있어서 액땜을 하는 형국이고 이 액땜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날개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시 활동적인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자 관계는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그쪽으로 조금 망신수 구설수가 좀 드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혼 관련 소송 하시는 것도 좀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재결합의 운기가 느껴지신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다른 남자친구가? 네. 근데도 재결합의 운기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재결합의 운기가 있긴 해요. 아직 그 두 사람의 인연수가 어린이도 조금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그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법적인 부분 그런 것도 좀 다투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양육권이라든지 양육비라든지 뭐 친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법정국만 계속 가면서 조금 계속 연을 이어나가는 게 계속 보이긴 하거든요. 재결합의 운기도 충분히 있고 지금 사실상 이제 뭔가 별거수의 그런 운기지 이게 뭔가 딱 헤어지는 그런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도 그런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